크레이브 더 하이츠가 이번 달 버나비로 돌아옵니다. 이 행사에는 한정 메뉴, 음료, 디저트 스페셜 등 다양한 레스토랑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8월 8일부터 18일까지 버나비 하이츠 지역의 다양한 다이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시콜로 리스토란테 이탈리아노의 군침 도는 파스타부터 셰크리스토프의 맛있는 디저트, 피크파이의 완벽한 파이, 최근 오픈한 차오마미 등 오래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. 또한 버나비 관광청과 함께하는 소셜미디어 콘테스트를 통해 크레이브 더 하이츠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100달러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. 사전 티켓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하이츠 분수 광장에서는 행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무료 라이브 음악이 펼쳐집니다. 8월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살사비트, 8월 15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마이크 밴 아이즈, 8월 18일에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가브리엘 재즈 공연이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8월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콜로 리스토란테 이탈리아노에서 조이키스의 라이브 음악이 펼쳐집니다.